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정말 오랜만이죠 집에 있는 동안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열심히 쉬고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제가 라방을 안 켠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켰어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맞아 아까도 라이브 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정신없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집에서 켰어요 오늘 거의 한 일주 반 만에 바깥 세상을 마주했는데 네 신기하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분칠한 김에 라방 켰습니다 몸 괜찮아요 네 집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뭐랄까 안 치우면은 뭔가 더 제가 해이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집을 또 열심히 청소를 했죠 살이 빠졌다고요? 저 살 안 빠졌어요 저 엄청 먹어가지고 거의 거의 진짜 하루에 세 끼 먹었어요 진짜 어 그래서 저희 회사 그 상무님께서 놀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고 그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쵸 그래도 집에 있는 동안 너무 잘 쉰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나요? 잘 지내셨나요? 오늘 진짜 추웠어요 제가 오랜만에 나간 것도 있지만 너무 춥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뼈가 얼 뼈가 얼는 줄 알았어요 뼈가 얼고 어 막 네 이게 손이 타자가 안 쳐져요 그쵸?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아셨죠? 네 댓글을 슬슬 좀 읽어볼게요 차은이 얘기가 많은데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아주 괜찮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댓글이 잘 왜 이렇게 렉이 걸리나?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분칠해가지고 어색하네요 지수 님이다? 지수 님 왔어요? 지수 누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여러분들 진짜 그냥 건강 조심하시라고 감기 조심하시라고 켰습니다 아 진짜 추웠어 아 깜짝 놀랐어 진짜 그 겹겹이 껴입었는데도 와 엄청 추워 오늘 네 오늘도 추웠는데 내일은 더 춥다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진짜 검은 옷 검은 옷 밑에는 잠옷을 입었어요 하하 하하 뭐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여러분도 첫눈 봤어요? 첫눈? 첫눈 저는 저는 집에서 자느라 못 봤어요 너무 아쉽고 오늘 아 아니야 내일 올라나? 오늘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러분들 눈도 좋지만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씻으러 갈게요 다음에 또 켤게요 안녕 와 이거 어떻게 껴다를 까먹었다 뿅